네. 네. 이거 원래 사진은 잘 찍는데 이감성이에요. 아니 뭐예요. 잘 찍었어요. 네. 이건 귀여운데 저희의 표시 화보처렴이다! —콤포를 붙였는데 —콤포를 너무 오랜만에 붙여서 —맞아요. 좀 오래 걸렸어요. 좀 잘 붙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오늘 이 텐션으로 끝까지 생각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이큐 스포츠 봐봐! 파이팅! 우리는 퀴즈 아니에요? 우리 스포츠 jump in! 스포츠후나를 모금 도착! 우리 스포츠 장면이 시작합니다! 해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